디퓨저도 스마트하게 가벼운 터치만으로 우리집 분위기 메이킹해줄 미로 방향기기 스마트 디퓨저를 소개할게요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먼저 미로 스마트홈 앱을 설치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미로 스마트홈 앱을 통해 회사, 가게, 버스 등 언제 어디서든 원격기기 제어가 가능해요 미리 간편하게 일정을 예약하세요 무려 6단계로 발향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LED 컬러로 발향 단계를 확인해보세요 스마트 디퓨저와 대화가 가능하다? 헤이 따롱 디퓨저 켜줘 헤이 따롱 3단계 예약해줘 내장된 온도 센서가 있어 내 공간의 온도를 체크할 수도 있어요 미로 스마트홈 앱으로 그 온도를 확인하세요 어떤 공간에 두어도 어울리는 디자인 그게 미로예요 심플해서 조화롭고 예뻐요 세척도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세척도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분리하고 닦아주면 끝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발향력을 구현했대요 자연기화식 발향으로 펜을 통해 유입된 바람을 가속시켜 아로마 용기에 빠른 자연기화를 촉진하는 구조래요 다른 유형의 디퓨저와 그 차이를 확인하세요 저는 총 5개의 향을 광고받았는데요 클린 웜 코튼 플라워샵 스위트 피치 에이프릴 프레쉬 블랙 제리 향은 어떻게 채우냐고요 아로마 용기를 오른쪽으로 돌려 분리한 후 혼합된 향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아로마 관로를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분리하여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아로마 용기를 왼쪽으로 돌려 본체와 결합 후 사용하세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미로에서 판매되는 향이 아니더라도 빈 아로마 용기에 원하는 향을 채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쯤 되면 외환사 갓성비 꿀템 인정이죠? 우리집 분위기 메이커 미로 방향기기 스마트 디퓨저로 매일매일을 향기롭게 힐링해보세요 다시 본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위트 피치 롯 롯 롯 지금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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